태국은 오늘 확진자 122명이 늘어 총 누적 확진자 721명입니다. 누적 검사자 882명 추가되어 11,807명, 누적 확진자 122명 추가되어 721명, 치료 중 668명, 완치자 7명 추가되어 52명, 사망자 1명입니다. 추가 확진자 122명 중 기존 확진자와의 연관자 20명, 신규 확진자 10명, 감염 경로 조사 중 92명입니다. 태국은 현재 코로나19 감염자가 36개 주로 확산되었습니다. 지방으로의 감염이 급속도로 확산되는 양상을 보임에 따라 내무부는 각 도지사에게 범역 강화를 지시했습니다. 3월 23일 타이 뉴스 에이전시에 의하면 현재 태국과 말레이시아의 국경 폐쇄로 인해 말레이시아에 있는 400여 명의 태국 근로자들이 갇혀있다고 합니다. 말레이시아에 체류 중인 태국 근로자들은 불법 체류자 체포에 대한 우려로 숨어있던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송클라 조지사는 말레이시아에 남아있는 태국 근로자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말레이시아 폐낭에 있는 태국 왕립 총영사와 조율 중이라고 합니다. 오늘 3월 23일 18시부터 치앙마이에서 폐쇄 조치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폐쇄 조치는 어제 20일 방콕에서 시작된 폐쇄 조치의 내용과 같습니다. 교육시설, 백화점, 시장, 음식점, 스파, 마사지, 수영장, 공연장, 골프장, 골프연습장 등등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 주로 폐쇄가 되며 폐쇄 조치가 제외되는 곳은 슈퍼마켓, 약국, 식료품 및 생필품점이며 시장은 신선제품, 건조음식, 테이크아웃, 완식품, 동물사료, 생필품 가게입니다. 음식점은 테이크아웃만 가능하며 호텔 내부에 있는 음식점은 투숙객에 한해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편의점은 편의점 내 간이 식탁이 사용이 금지됩니다. 폐쇄 조치 기간은 3월 23일부터 4월 13일까지입니다. 3월 23일 촌부리 주지사는 전염병통제법 제3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촌부리시에서는 코로나19 상황이 해결될 때까지 다음 사항들을 금지합니다. 특히 촌부리 해변에서는 오후 8시부터 오전 6시까지 여러 사람이 모여 술이나 음식을 먹는 행위는 금지입니다. 또한 촌부리 루트84 다리 지역에서 판매하는 식품, 음료, 주류 등 모든 유형의 유통, 소비를 금지합니다. 골프장, 골프연습장에서의 단체활동은 금지되며 개인이 가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촌부리 해변 지역의 파라솔 침대 우산의 간격은 약 1에서 2미터를 지켜야 합니다. 공동묘지 관련 협회 해당 지역에 들어가기 전에는 사람들의 온도를 검사하고 손소독제를 준비해야 합니다. 공동사용 구역은 항상 청결을 유지합니다. 이 같은 조치는 2020년 3월 23일부터 코로나19 상황이 해결될 때까지라고 합니다. 위반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만 바트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최초로 코로나19로 인한 태국인 사망자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녀는 미국에서 태국 식당의 수석 요리사였으며, 페딘이라는 이름의 66세 태국 여성으로 미국 워싱턴 DC에 위치한 매드스타 조지타운 병원에서 3월 21일 사망하였다고 합니다. 타이 스마일 항공은 모든 국제 노선에 대한 비행을 중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기간은 2020년 3월 23일부터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이며, 노선 변경 및 전액 환불 요청이 가능합니다. 전국 13개의 스마일 서비스 센터나 이메일 또는 24시간 가능한 콜센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3월 23일 태국국립공원청은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공무원과 관광객의 안전을 위해 태국 내 전체 국립공원을 폐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기간은 3월 25일부터 추후 발표할 때까지입니다. 태국 내무부는 3월 23일부터 태국 전체 17개주에 위치한 18개의 육로 국경을 폐쇄 조치하였습니다. 사람 간 국경 이동은 불가하며 물류 운송만 가능하다고 발표했습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한 사회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전염병 예방수칙 중에 마스크 쓰기와 사회적 거리 두기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태국 대중교통국은 MRT 내에 1m 분할선을 만들었으며 열차를 이용하는 선객들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요청하였습니다. 티켓 발매 시와 열차를 기다리는 동안 사람 간 거리 두기를 지키고 동전 패스권 대신 스마트 패스를 이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가급적 사람이 많은 곳에 외출은 삼가하는 게 좋겠지만 불가피할 경우 전염병 예방수칙을 잘 지키시면서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태국 코로나19 관련 소식은 계속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 파타야 망고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